한글쌤 제가 화나면 약간 요즘에는 화나면 어떻냐면 요즘에 할 말은 해요 그래도 저는 좀 티가 나요 근데 화가 나면 평소에 워낙 조금 밝게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제가 화낼 때마다 웃어요 제가 화를 낸 적도 많이 없긴 한데 화낼 때마다 웃어요 그러면 그때 했던 연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김미찌라고 할까요 김미찌 진짜 화났다 몰입을 해 빨리 몰입을 몰입을 야 김미찌 생일 축하해주면 다냐 야 생일 축하해주면 다냐 그럼 다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